4차방정식에 대하여 p-2가 이 4차방정식의 근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있죠. 자 이거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. x가 만약에 알파를 하더라도 x가 마이너스 알파가 돼도 근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알파에 대비를 하게 되면 4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b는 0인데 이거 똑같이 알파 4제곱 플러스 a 알파제곱 플러스 b는 0 되죠. 그래서 한 근이 p-qi라 했으니까 다른 한 근과 마이너스 알파에 대비를 마이너스 p 플러스 qi도 근이 됩니다. 자 근이 되죠. 그 다음에 이거 뭐죠? a, b, p, q 모두 실수죠. 그러면 이거에 대한 킬러에 대한 p 플러스 qi도 근이고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도 근이 되죠. 근이 되죠. 이렇게 됩니다. 자 근이 되면 4근의 합은 다 더해 보세요. 다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? p 다 사라지고 qi 사라지고 다 사라지잖아요. 0 되죠. 4근의 합은 또 0이 됩니다. 그래서 ㄱ, ㄴ, ㄷ이 다 옳습니다.